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경제적인 약자만 당한다 경제적 약자의 서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섯번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혼 사회행위 치소 소송에 제기를 당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일단 고지되면은 이 납기가 정해져요. 보통 이때 이제 30일이잖아요. 이때 안내면은 체납자가 되요. 체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처분이 시작되죠. 체납처분의 가장 큰게 압류죠. 압류하면 이거는 공매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공매를 끊기 위해서 불복을 해야 되는 거에요. 불복. 이 불복 기간 중간에는 못하니까. 만일 부실과세로 해가지고 안되면 안되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내든지. 이 사이에 체납처분 유예를 좀 해주세요.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세요. 이거 하고. 납기를 좀 연장을 해주세요. 연장을 해주세요 하면서 유예를 해주세요. 이게 징수유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거의 안받아준다. 담보 가져와라 담보. 대신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져와라. 국가는 현금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주 현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갖다주면은 그건 물납 안해줘. 이런 식으로 상속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처분하기 힘든다고 돈 가져오라고 합니다. 돈. 그런데 이게 돈을 내서 가지고 돈이 있었으면 좋지. 세금 냈지. 그런데 담보 가져오라고 하고. 요건이 안된다고 하고. 일반 경제적인 약자가 이렇게 유예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압류되면 공매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복도 돈이 있어야 하죠.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재산이 있으면 이거 처분해버려야 되죠. 재산을 처분해버려야 되잖아요.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딱 한 채가 있는데 애기는 저하고 자식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보금자리잖아요. 이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명의 빌려줘가지고 명의신탁 증의의제로 5억을 받든지 5천만을 받든지 세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금을 못 내게 생겼다. 그러면 국가는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이 집을 뺏기지. 국가한테 뺏기지 않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런 변호사 사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무사라든지 다 돌아다녀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집을 지키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처분하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 사회행위로 들어와요. 이미 체납을 알고 체납자가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가령 이제 갑이 이 체납자가 체납자인데 우리한테 매매를 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 법률행위가 다 취소해달라. 왜?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빼돌렸다. 처분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행위다. 누구를 사회행위...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해를. 해를 끼치는 행위다. 행위다 이거예요. 누구를 해를 끼쳐요? 국가. 국가 나를 해친다. 세금 안 내려고 저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걸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판단하자면 법원에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판사들도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다 국고적으로... 웬만하면 국고적으로 판단해요. 거의. 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읍소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읍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 뭐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식이고 또 거짓말하고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눈물 찔끔찔끔 짜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실한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지 법정에서 눈물 찔끔찔끔 짜는 것만큼 그거는 안 좋은 거 없어요. 왜? 그거는 사기성이 눈물이니까 악어의 눈물이죠. 눈물을 함부로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읍소한다고. 저는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납세자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 찔끔찔끔 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저는 다 거짓으로 이렇게 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렇게 또 증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도 재산을 이렇게 처분할려고 해도요. 제3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형식을 그렇게 취한다 이거예요. 취하는데 그러면 또 양도서 또 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사회행위 소송 그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한 5년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를 과연 재산을 처분을 하는데 재산을 처분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재산을 돌릴 것이냐 이 집을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 잘 모르는 제3자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거예요. 애교에서 뭐 천암도 있고 천암도 있고 매형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악수 극소수 극소수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있었던 우연의 경우 그런 경우고 대부분 이제 특수 관계자인데 특수 관계자인데 이게 다 가족이에요. 가족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누굽니까? 자식한테 하는 거는 티가 나버려요.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느냐? 처. 믿을 사람이 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면 배우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결국은 이 사람들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재산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편이 체납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뭐를요? 증여? 이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너무 티가 나 증여하면은. 세금이 지금 체납자인데 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해서 이 이후에 처분한 경우 이 이전에 처분한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것도 이 양도 행위가 양도 행위가 있다든지 이렇게 체납 이 사람의 납세 업무가 성립됐어요. 가령 이제 명인신탁 증여 의제가 돼가지고 증여서가 과세될 명인을 빌려준 그때 명의계서가 된 시점 이 경우에 증여서가 나올 것이고 알 것이고 양도서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처분했다. 이것도 사회행위로 잡힌단 말입니다. 이것도 잡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혼이다 이거예요 이혼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이게 재산분할로 해야 양도서가 없는 거예요 위자료로 들어가 보면 위자료로 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양도서가 나옵니다. 왜? 위자료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의무를 면하잖아요 집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재산분할로는 있는 재산을 나눠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산분할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판결문에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을 할 거 아닙니까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대부분 협의 이혼인데 이게 또 이제 숙려 기간이 이제 몇 달간 필요하죠 이런 과정에서 협의 이혼이 됐으면 이런 재산분할로 얼마 이혼이자료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꼭 판결문에다가 이렇게 쓰게끔 해줘야 된다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잘 안 믿죠 그래도 재산분할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 아니다 이혼 아니다 위장 이혼이다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위장 이혼이다 실제로 둘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집을 찾아가 봐요 세무 공무원에 찾아가 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감시하고 그런 식으로 국고적으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세금 징수의 사명을 꼭 띄고 일어났다 그리고 또 과세 처분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거 위장 이혼이다 둘이 살고 있으면 이거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설령 위장 이혼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장 이혼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재산 분할이다 하더라도 50% 이상을 줬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냐 집 전체를 다 줘버렸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인정하더라도 이거는 사회 행위가 된다 사회 사회 행위다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행위가 되면은 갑의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를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50%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압류하는 거죠 압류 압류하고 공매하는데 이게 2분의 1이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일단은 공매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차는요 체납자가 되면은 뭐든지 상류에서 중류로 오고 중류에서 하류로 가고 그다음에 폭포로 탁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결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른 누군가가 이제 밧줄을 던져 줘 가지고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스스로 헤엄쳐 가지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회 행위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저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액수가 낮은 것들은 거의 국세청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변호사를 선임하는 패소유라고요 승소유라고 틀려요 변호사가 선임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낫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하면은 거의 다 치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자기가 자기가 법리하면은 자기가 뭐든지 전문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불복하는 사람들이 심리하는 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잘 안 해줘요 들은 이야기 가지고 믿겠다 안 믿겠다 의심한다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결론은 그래서 제가 자꾸 모르잖아요 이 경제가 안 좋으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세금 못 내잖아요 세금 못 내면 체납자가 되잖아요 체납자가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힘들겠다 우리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돈 벌어서 내봐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즉시 압류해서 뺏어가 버리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는 세법에는 분명히 있죠 세법이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막 바로 그냥 압류해 가지고 뺏어가는 식으로 활용을 해 버린다 이거예요 징수 목적으로만 이렇게 국고 징수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압류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뺏기지 않을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혼밖에 이혼해 가지고 재산 분할 밖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위장위원이라고 그래요 위장위원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이혼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 한 채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서민들이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꼭 살펴봐야 돼요 위장자들은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꼭 이혼율이 증가가 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IMF가 왔잖아요 우리가 외환위기에 왔잖아요 이거를 제가 감사원에서 이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공적 자금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규정 따로 규정 따로 관행 따로더라 규정은 있는데요 저보고 뭐를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봐라 나중에 규정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봤더니 전부 다 이걸 벗겨 온 거예요 다 외국에서 선진 미국 거 이렇게 벗겨와서 다 규정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만들 것이 없는 거예요 제도를 더 만들 것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관행이죠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있으면 관행에 액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멀면 멀면 관행이 축축축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모랄 해제드가 생기죠 모랄 해제드가 생겨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 돈이 누수되는 거죠 금융기관 돈이 누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금융기관 살리려고 국가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국가 돈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65조 들어갔는데 이게 원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해소됐느냐 거의 제가 볼 때는 미미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지고 갔냐 이거예요 부실 경영자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부실 경영자들 천억, 이천억씩 이렇게 몇 천억씩 채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회수가 안 될 뿐이지 그러면 돈을 찢어 먹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찢어 가지고 서로가 나눠 가지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누가 냈느냐 국민이 냈잖아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냈잖아요 이렇게 세금 안 내 가지고 5천만 원을 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압류해 가지고 처분해 가지고 그 공매대금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메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IMF 이전에는 누가 고시원에서 살아요 고시원에서는 고시생이나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시원에서 누가 살아요 굉장히 약자들이 거기서 산다 이거예요 IMF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4인 가족이면 그래도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정년퇴직이라는 게 보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뭐 정년퇴직이 왜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점도가 어떻게 됩니다 국업 공무원이라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학교 나와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자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이게 격차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격차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격차가 커진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뭐를 해도 안 된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IMF가 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리가 신리 위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신리 위주 신리가 중요하다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리가 중요하다 같이 추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야 그거 해서 뭐하게 그게 밥을 주냐 뭐를 해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그렇게 기계를 없애버려요 아랫사람이 기계가 있으면 그걸 탁 눌러버리는 거입니다 그렇게 삥삥 돌려 버려 가지고 아쉽게 해 가지고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느 조직이라도 이런 거 보면 좀 뒷굴목에서 놀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조직이고 공직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재주 부르고 적당하게 물 먹고 물들어 가지고 공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판치고 조직을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도 몇 개 길목이 있어요 흐름이 그 길목을 꽉 잡으면 돼요 그 사회에서 서로가 오고 가는 정이 있고 오고 가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자기도 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 치고 돈 주고 돈 안 받고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꼭 정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서로가 같은 물이에요 같은 색깔 물이 들지 않으면 같이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고위 지게 해가지고 정치 나와봐야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80이 넘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서 뭐 나라를 구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인재들은 많아요 인재를 발굴 안 하고 자기들 편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 따로 있고요 경제적인 약자들은 집 한 채 다 뺏겨 가면서 노숙자 되어 가면서 세금 못 냈다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나락 아니에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쪽은 부자는 자꾸 이거를 자식한테 자식한테 자꾸 이렇게 재산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또 국가가 지키고 있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고 상속의 길목에서 증여세 길목하고 상속세 길목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때 뺏어 간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얀 나처럼 쫙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미 생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부자는 이때 한 번씩 크게 당하죠 한 번씩 다치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고민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니까 세금 때문에 고민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세상이 진짜 여지경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옛날에 그래서 다 자꾸 현자들이 이런 분들이 자꾸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찾지 마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 보죠 세금이 좀 다가 이런 세정 질서가 다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경제가 악화되면 일단 서민부터 차례차례 다친다 이겁니다 항시 위정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국가를 돌리는 이런 분들은 항시 경제를 잘 살려야 된다 경제가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사회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